살아계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불충하고 불이하고 더럽고 누추한 자식이 오직 십자가의 보혈공로를 의지하고 그루가신 주의 재단 앞에 섰습니다. 나는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고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주의 새아침이 왔습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가지 뜻이 많이지만 한 세가지로 요약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삼일체 하나님의 대표로서 성부 하나님을 응급한다고 하면 요한 보금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성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성경은 가라사대인데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크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영하셨다. 성령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은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이 요호와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믿음의 후손들이 요호를 고백했는데 추레우키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고 보내시는 당신의 이름은 도대체 뭐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담면하시기를 옛날 구역 성경에는 자존자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 성경 번역에는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번역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 과거로도 번역할 수가 있고 현재로 번역할 수가 있고 미래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been who I have been 나는 있어 온 자이다. 혹은 I am who I am 주로 그렇게 많이 번역이 있는데 나는 있는 자다. 바로 나는 있는 자다. 혹은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앞으로 있을 자이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풀이하기를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이다. 히브리스 13장 8절에 보면 어제 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동사적으로 풀이할 때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주로 읽기 3장 14절의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출혈기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신약성경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과 은약관계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답변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풀네임을 말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이 말의 히라버 머리 글자를 따면 익스티스라고 말이 되는데 익스티스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암호로 사용할 때에 물고기를 머리를 그리고 꼬리를 그려서 서로 암호를 삼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약성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란 그 이름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풀네임으로 불렀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바이오나 시모나. 이 바이오나 요나의 아들 이것은 패밀리 네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시몬은 기본 네임 퍼스트 네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붙여준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나 시몬 베드로 이것이 베드로의 풀네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부르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풀네임으로 불러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체에 기록하여 주신다. 그래서 찬송가에 주님이 장차 제림하실 때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었을까. 내 이름을 불러주실까. 내 작은 이름을 아실까.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장세기 1장 1절은 3일체 하나님을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선언한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역사와 구속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어두움과 낮을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 창조의 하루, 하루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시니까 한 주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7절인가 보면 거기에 날들과 주야와 그리고 사시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와 날들과 했는데 그 날들은 아마 달을 한 달, 한 달을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연한을 지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 한 주간, 한 달, 사시,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여기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는데 이 하늘과 땅, 땅,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이 살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 인간이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장래의 십자가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드리워 주심으로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쫓겨나기 전에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제는 시간과 공간과 역사와 구속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 태초에라는 말씀이 맨 앞에 나오는데 태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으로 올 장래, 미래를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세초에, 세말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세초라고 하는 말이 여기 처음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그 세초가 세말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사여서 46장 10절에 보면 태초에 장래의 일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를 하나님께서 오메가를 이미 하나님께서 개혁하시고 알파를 선포하셨다. 그래서 대하드라우는 이런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인류의 역사는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다. 알파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메가 종점으로 항하고 있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여서 6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이것은 장세기 1장을 말하는 동시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21장 1절에 보면 역시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렇게 말할 때는 새초와 새말, 알파와 오메가 이 역사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1장 2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이거는 총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섯째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씻었다. 그런데 장세기 2장 4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강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창조의 강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동식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걸 어떻게 관리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뒷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나는 역사 그리고 창조의 한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창조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신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장세기 1장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 그거는 옛날 라틴 신학자들이 크리아치오 익스 니힐로라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창조라는 말을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만드셨다는 아샤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크리아치오 익스 섭스탄치오 이미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동물을 지었었다. 그것은 특별히 헐그로 지은 거기에 생명을 불어 넣었었다.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동물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구원 받는 것은 같은 생명이 있어도 생명이 있어도 구원 받는 것은 인생뿐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바라라고 하는 말로서 혹은 아샤라고 하는 말로서 또 넷제르라고 하는 말로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보면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 그게 인간의 디그니티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졸음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인간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움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서 범죄하기 전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고 또 인간에게 어떤 캐페시티, 어떤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지, 정, 의, 알고 또 느끼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때는 우리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 죄는 없으시지만은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디키니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엄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조직하게 하시고 에덴 동사를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선악가와 생명가를 두어서 먹지 말 것과 먹을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은약관계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존엄스럽게 창조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하와 하나님과 소통하였고 비록 에덴을 쫓겨났더라도 우리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디키니티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파산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일 공로로 다시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엄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디그리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받은 인생으로서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날을 생기리라 하나님께서 지어선 이 세계 속에 태어난 나를 생기리라 그래서 그 사람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아침으로 생각을 하고 죽을 때까지 기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밤낮 한 주간 사철 한 달 1년 이래서 이것을 반복하게 하심으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물을 아름답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늘 새로움을 느끼도록 이 땅에 생일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새로움을 느끼도록 오늘 우리가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이런 새로움을 느끼면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글씨를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성냥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어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중생하게 되었다. 본의견하게 되었다. 영적인 생일을 가지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생일을 가졌지만 범죄한 인생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니까 날로날로 우리 몸이 낡아져가고 늙어져가고 세폐하여져 갑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4장 16절에 말하기를 우리의 육신은 세폐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날로 새롭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드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영은 날로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루가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입은 세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롭게 된 사람으로서 날로날로 성화되어서 갑니다. 육신은 날로날로 다운되어 가지만 영은 날로날로 상승되어 갑니다. 새로운 나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제리 맞서서 심판하실 때 땅에 묻혔던 우리 육신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부활해서 영원한 세계로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영원한 생일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2017년 우리 연초에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미 육신적으로 새아침을 맞이했고 영적으로 중세함을 받아 새아침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앞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아침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새해 예배를 드리고 축하를 하고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육신은 날로날로 새패해져까지만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터넷 보험 방송을 통해서 이 피라데이피아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는 성도의 새아침을 맞이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헌금과 여러분의 모든 섬김이 모든 사람들에게 새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값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써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새아침을 맞이할 때까지 새로워져가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충원합니다. 이 시간들이 잠깐 1, 2분 동안 사회전 나올 때까지 우리의 성도의 새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이 한해도 새롭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